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1일 화요일 마감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장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02%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1.29% 하락 중입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추세가 이제 깨져버렸기 때문에 상승보다 하락하기가 더 쉬운 모양이고 코스피 시장은 조금 버텨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힘없이 그냥 대밀려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시총 상의에 포진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판권을 팔아주고 셀트리온은 사주고 이러한 것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적자 영업 손실 나는 부분을 메워주기 위한 그런 행위들 아닌가 분식 해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잠깐 먼저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보고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소에서 외국인 그냥 주장창 팔고 있습니다 닥터케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안 사요 현금 100% 그대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333억 한 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장창 팔고 있어요 자 기관과 개인이 조금 나눠서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누가 힘이 세다구요? 외국인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157억 규모 기관이 방어하기 위해서 좀 사주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생각합니다 선물도 마이너스 411개량 자 닥터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사들어가는 외국인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기법이니까 현금 100% 말씀드렸습니다 지율 오래간만이네 우리가 오래간만이다는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면 안되는건데 그지? 바쁜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나 한다만 보고싶었다 지우야 자 닥터케어 방에는 회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판권 국내 판매권을 주고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전에 있었습니다 어디 무료 채팅방에서 그런 내용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죠? 지우 굿잡!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차트 분석은 닥터케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셀트리온 1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닥터케어는 이날 이날 던졌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좀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신 분도 계셨다던데 부부싸움 했다는데 그죠? 미국 빠진거 보고 다행이다 생각했다는데 아직도 그 부부싸움 한게 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은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험관리 했습니다 다 팔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셀트리온 8% 8% 먹고 난 이후에 지금 취급받고 하다가 조금 1.5% 손절하고 그냥 나왔어요 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이야 참 이 핵폭탄을 맞았는데 10% 빠졌는데 과연 이 장대엄봉이 매도시간을 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과연 다 팔았을까 그것이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아 지우가 플러스 신청한다고 이런데도 그냥 안팔고 버티는데 여기를 팔까요 그죠?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아 지우도 셀트리온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우가 뭐 이렇게 다 두드려 맞지는 않았겠지만 참 시상한 바가 있어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도 12.78% 빠집니다 그냥 한방에 추세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냥 거의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구요 세계가 그냥 추세 다 무너뜨리는 장대엄봉이 떨어졌어요 이제 셀트리온 상황인데 참 힘들게 반등 했는데 또 한참 힘든 시간 또 지내야 될 것 같다는게 차트 분석상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위로 올라타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방에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자 HLB 8만은 깨지면 안된다 그랬어요 창의님이 나중에 들어주실랑가 모르겠는데 여기 깨지면 안돼요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삼행제 같이 동반으로 바이오즈 분위기 안좋아서 같이 빠지는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됩니다 실라젠 실라젠도 여기 당기고점에 들어간 우리 친구 있는데 누군지 대충 아니까 이야기하자면 세율아 실라... 뭐야 신세계도 이렇게 당기 정황권에 들어가가지고 손해봤으면서 왜 똑같은 실수를 하냐 신세계 너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렸다 개물렸잖아 안 던지고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10% 넘게 깨졌지? 여기가 크게 다를게 뭐가 있어 살려면 여기 사야지 여기 쉭 하면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사니까 빠지잖아 응?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아직도 안 던졌지? 던졌으면 던졌다고 이야기해봐 둘 다 던졌다 안 던졌다 안 던졌으면 앞으로 3일간 질문검지 바이로매드 바이로매드는 20위를 지지하는 모습이긴 한데 추후 밑으로 쳐지면 곤란해요 대답 없는거 보니까 안 던졌는 모양이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메디톡스 여기 잘 안 깨지네요 그죠? 여기 안 깨지면 일단 향후입니다 내일 아침에 본다고? 알아서 해 자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아... 내일 아침에 볼게 뭐가 있냐? 난 좀 답답하다 시장이 그렇게 박살나는데 내일 아침에 볼게 뭐가 있어?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본인이 기분 나쁠거니까 이야기 고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그죠? 한 종목은 거래 다시 재개되면서 17.64%가 올라가고 분식회계를 한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폐지 안됐다고 17% 올라가고 그죠? 반대에 있는 또 하나의 큰 축인 셀트리오는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자 한미약품 자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가고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잘 안빠지네요 그죠? 자 47만 48만원 권대 48만원 권대 여기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이 별로니까 밑에 좀 조정받으면 어...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오니 슬 맛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관심권에 넣어두겠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말 흠 흠 사랑은 변하듯이 주식에 대한 사랑도 변합니다 이렇게 박살나는데 뭐하러 봅니까?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이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싫어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 사랑 좋죠 그것은 주가가 우상량으로 잘 갈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주가가 엉망으로 빠질게 눈에 보이는데 뭣 때문에 들고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유안량행 여기 깨지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224,000원 깨지면 안된다 그랬는데 깨졌으니까 여기 위가 이제 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이처셀 별 관심 없구요 메디퍼스트 밑으로 하단으로 쳐집니다 별로입니다 제넥신 하단으로 쳐집니다 별로입니다 호롱티슈진 여기 꼭대기 잡은 사람 지금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5만원에 13,000원이니까 거의 20 몇% 빠졌죠? 위에서 꼭다리 잡으면 절대로 안돼요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꼭다리 잡으면 안되는 겁니다 고점 매수 자 이것도 뭐 좋게 잘 간다 그랬습니까 그죠? 꼭다리 잡으면 안된다 단계박스권이고 밑으로 쳐졌어요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즈 셀트리온 삼행제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같이 빠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29%로 그냥 밑으로 더 꼬꼬라지고 있다 모양 좋지 않습니다 장 마감하기 50초 전이네요 자 코스피는 그냥 약보합으로 마칠 것 같구요 코스닥은 이렇게 그냥 하락폭 종초를 못 좁히고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닥터케어 관심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가요? 뭐 벌금게 많이 보이죠 그죠? 셀트리온은 관심권에 있지 그죠? 산거 아닙니다 자 SK텔레콤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두주로 연습하라 그래서 위에 올라갔죠? GS 리테일도 여기서 사라 그랬어 두주 올라갔습니다 양양아 틀렸냐? 채팅방에 다 날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이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다고요 양양이란다 세울아 제발 이런 것 좀 배워 매수 포인트가 중요하다니까 너무 위에서 말고 딱 초입에 따라 들어가니까 올라가잖아 내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냐? 딱 초입에 눌려줄 때 여기서 사라 하니까 올라가잖아 얼마라도 지금이라도 뭐 좋아서 왕창 사라고 하는게 아니고 시장 흐름 놓치면 안되니까 두주만 가지고 연습하라 그랬잖아 현금 100% 의견 여러분들께 드렸으니까 본인이 산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자 본인은 아침에 양봉 뜨는 것 같아 샀다 그랬지 뭐 사는 것까지 그럼 좋았다 치자 여기 깨진 거 왜 보고 있냐? 매도지 무조건 매도지 그래서 내일 본다고? 내일 올라갈 것 같아? 내일 올라갈 것 같아? 더 빠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가만 내비두면 이런 거 가만 샀는데 위로 올라가서 샀다 치자 이런 거 내비두고 손절 안 하면 절대로 출시해서 성공 못한다 돈 더 잃기 전에 수동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아주 강하게 한마디 날려줄게 아끼는 마음에서 돈 있는 게 한정이야 진짜야 왜 내라 아침에 손절하는데? 이거 빠지는 건 좋아 보여서 그냥 들고 있었어? 혼 좀 낮아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4%였어 1.26% 더 세이브 할 수 있었잖아 아까 팔아라 할 때 팔았으면 들고 가라는 뉘앙스였어? 왜 샀냐고 왜 같은 실수하냐 하면 팔아라는 말 아니냐? 아휴 답답하다 인간적으로 답답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내야 되는데 못 해내니까 답답하다고 사람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평할 그런 자격이 없어 그냥 기술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꾸 뒷차 타잖아 늦고 말 안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게 보이냐? 신세계 여기 깨지면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던지니까 올라갔냐? 박살났어 박살났어 내가 대부분 잘 맞추잖아 그러면 좀 생각해보고 맞다고 동의가 되면 이 악물고 실행에 옮겨야지 내가 여기 깨지면 된다고 그랬냐 안 된다고 그랬냐 신세계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박살나잖아 올라갔냐고 안 올라가 던지라 그러면 대부분 내려간다 밑으로 던지라 했는데 올라간 경우 많이 없어 한두 번 밖에 없어 거의 진짜로 거의다가 내려가 거의다가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 그건 좋은 건 좋은데 그래 봐야 소용 없다니까 손이 안 움직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 여기 깨지면 던졌으면 얼마 아꼈느냐 284,000원 2만원 아꼈어 2만원 몇 프로냐 2만원이면 그건 7% 아꼈다니까 7,8% 7,8%가 뭐야 가만히 들고 있으면 봐준다고 그러디 안 봐준다고 내가 까졌다고 내 손해받다고 주식시장이 야 너 손해받지 나 좀 반등시켜줄게 이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깜통을 잡아라 봐주는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잽싸게 네 계좌에서 시장가로 그냥 반대매매 때려가지고 돈 빼가 안 봐줘 그런 거 없어 피도 눈물도 없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줄 알아요? 저는 솔직히 눈에 보여요 주가의 흐름이 조금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인다는 것 치고 크게 빠지고 이런 거 잘 없었어요 진짜로 이런 거 보실래요? 이거 뭐 안 좋다 그랬습니까? 안 빠져요 안 빠져 위에서 볼까요? SK텔레콤 안 빠져 올라갔어 오히려 오늘 아까 사라 그랬죠? 그냥 두 주로 연습한다고 사라 그랬 겁니다 GS 리테일 올라가요 현대중공업 아직까지 별 큰 문제 없어 여기 지키면 129,000원 현대건설 뭐 큰 문제 있습니까? 양이가 그랬죠 여기 54,400원대 여기 딱 사고 싶었는데 겁나서 못 샀다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언 던졌습니다 관심권에 관여 잡고 있는 거에요 그죠? 여기 인근 오면 잘 보겠다 했는데 박살나니까 안 삽니다 패스 고려현 장대양봉이 올라가 있어요 SM 괜찮다 여기 살만하다 그랬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올라가 있어요 LG화 뭐 그만 그만 해요 올라갔다 좀 늘려주면 할 거고요 뭐 박살났습니까 박살 안나요 NC소프트 위에 있구요 강원랜드 더 올라갔네 KTNG 위에서 놀고 있네 한국전력 더 올라갔네 아무리 퍼스픽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네 U플러스 뭐 그만 그만 이건 좀 낙폭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추세 유지 그죠? 제일기에 푹 그만 그만 얼등이 시장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량하는 종목들 우상량하는 종목들 시장에서 주도주들 통신주 그 다음에 조선주가 주도주라 했고 그 다음에 내수 관련해서 내수주 내지는 주가, 지수, 방어주들 강원랜드, KTNG, 한전 일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 그죠? 강한 종목군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세 좋고 1등, 2등 아니면 처주주를 하나 처주주를 1등, 2등 아니면 이상 안 들어본 회사였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수익 난다고요 여러분들을 양해는 안 찰지 몰라도 그죠? 그냥 하루에 20%씩 막 먹고 싶잖아요 옵션 하시면 돼 그죠? 양쪽 다 까졌네 그죠? 왔다갔다 하니까 양쪽 다 까진다고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그죠? 장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이게 올랐을 것 같습니까 푸트 262 자 전일 1.30에서 1.38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0.53입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죠?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났다고 거의 60% 가까이 빠졌어요 이게 옵션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또 만든다고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루종일 그 자리에 있었네 그죠? 누가 컨트롤 한다고요? 외국인이 선물로 컨트롤 한다고요 그죠? 올라가기도 안하고 내려가기도 안하고 그냥 딱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양쪽 프리미엄 다 조졌잖아 콜도 조지고 푸도 조지고 아시겠습니까? 누가 주로 산다고요? 개인 그럼 파는 사람 누구라고요? 기관외국인 특히 외국인 그럼 누가 먹었다고요? 개인이 꼴았으면 외국인은 먹었다고요 외국인 먹었습니다 왔다갔다 그냥 딱 붙들어 놓으면서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맷옷에 쭉 놓으면 갈 것 같습니까? 지수가 그래서 현금 100%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손실 1도 없어요 낙폭이 아무리 세든 말든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10도 없습니다 10도 100에 아시겠습니까? 뭐가 좋을 게 있다고 그죠? 미국이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다우선물 마이너스 0.3입니다 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죠? 어저께 뭐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밑에 열나게 빠지는 거 겨우 땡긴 정도였습니다 나스닥선물 또 마이너스 0.37입니다 그죠? 에잇 이게 장중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키우면서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중 상황이 안 나와요 그죠? 희한해요 희한해 왜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돈으로 안 줬겠지 여기 하려면 돈을 줘야 될 겁니다 딜레이 자료 받고 별로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또 나와요 나스닥은 그죠? 밑으로 빠지다가 땡겨 올렸는데 그죠? 미국 상황 다 안 좋습니다 겨우 저점 겨우 저점에 인근 한 위치에 있어요 이게 꽝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아 주식으로 돈 벌기 진짜 힘들어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데 준비 안 됐는데 억지로 달라들면 벌기보다 읽기가 훨씬 확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왜? 올해 초만 해도 달랐을컬요? 올해 초만 해도 달랐다고요 조금 봐주고 붙들고 했으면 조금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좀 반등하고 좀 반등하고 빠지는 기미를 많이 줬어요 기회를 이제 박살나가지고 밑에 저점 깨지면 어디로 빠질지도 모르는 이천이 막 훼손 되려고 하고 있는데 봐줄줄 알아요 안 좋은데 들어가면 그냥 작살난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량의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라고 노! 50만원 가지고 있을 때 버릇 5천만원 버릇이 바뀔 것 같습니까? 노! 그랬어요 그때 버릇 제대로 안 들이니까 지금 와서 버릇이 똑바로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혀요 정말입니다 셀트 그냥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출석체크와 함께 이게 내일 올라갈 것 같다 2번 아니 딱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딱 보고 내일 올라갈 것 같다 그게 정석일 것 같다 정상일 것 같다 2번 아니야 내일 더 내려갈게 맞는 것 같아 정상인 것 같아 정석 정석요 1번 둘로 예이야 어떤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빠질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올라갈게 자연스럽습니까 장대음봉에 거래량까지 썼어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21일 다이렉트로 깼어요 장대음봉에 거래도 썼어요 거래량은 하락할 때 조정받을 때 거래량 터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안좋아요 10%나 빠졌어 이거 4% 5% 빠질때 던졌어야죠 그죠 그죠 여기야 깨진순간 저거 던졌어야 돼 22만 7천 그게 21라인이야 아닙니까 21라인 21기법을 쓴다해도 21 라인인 22만 7천원에서만 던졌어도 몇 프로라도 아낀다 3% 4%라도 나머지는 요행입니다 올라오는건 요행이에요 요행 하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개인투자자들 멘붕 온사람 많을겁니다 그죠 내일 한번 더 중 하고 빠지면 신용물량 있는데 꼭대기에서 만약에 실어가지고 야 이제 터냈다 싶어서 여기 신용 미숫풀빵하면 내일 그 다음날 그죠 만약에 그거 된 사람들 어 반대매매 놓은 사람들 제법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추세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돼요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도 빠질게 더 자연스러운 모양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똑바로 똑바른 분석을 말씀드려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 방송하는 시간 아닌데 저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57분 들어와 계시네 참 마음이 찹찹해요 그죠 시장이 안좋은데 달라들고 있는 개인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죠 누가 계속 샀습니까 코스비 2,000억 3,000억 6,000억 6,500억 7,000 8,000 거의 9,000억 샀습니다 개인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한 6거래일 동안 그죠 믿으라면 더 툭 때리면 여기 다 우두두두둑 다 나와요 전부 손절 손실입니다 기관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형님들한테 맞서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기조들로 절대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못 이긴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돈 수업 날리면서 경험한 겁니다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 외국인한테 얍삽하지만 외국인 형님들 살 때 살짝 숟가락 살포시 얹고 외국인 형님들 화났을 때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비하하는 게 아니고 현실판단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한 번을 한 번을 제대로 안 거둬들였어 동시효과에 장가 땡긴 거 이거 말고 그죠 그냥 주구장창 계속 팔았어요 그죠 이틀 동안 근 5,000억 팔았습니다 근 5,000억 그죠 4,5일동안 얼마 팔았습니까 근 1조 팔았어요 근데 올라간다구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간다 기관이 방어해서 왔자 힘들어요 자 상해종합 그냥 옆으로 비실비실 옆으로 서가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추가로 푹 안 빠진 건 다행이네요 근데 니케이는 많이 0.34 그죠 많이나 아니더라도 그래도 빠졌어요 여기 독일 보이십니까 유럽도 유럽도 아장나고 있어요 미국도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전세계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간다구요 우리나라만 올라간다구요 왜 뭣때매 왜 올라가야 되는데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경제적인 자립이 많이 아 약한 편 아닙니까 미국 중국이 기침 한 번 하면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 우리는 신흥국가라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해 보입니다 그러면 며칠 쉬는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세월아 왜 사는데 물론 맥주 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한두 주로 한두 주로 연습하라 그러는데 한두 주는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끊고 들고 있고 내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세월아 그래 니가 돈 벌잖아 내 말이 틀려야 안 좋아 보인다고 던질 않았는데 내 말이 틀려야 올라가서 너가 돈 벌잖아 근데 잘 안 틀리잖아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곰곰이 벽에 붙여놓은 벽에 붙여놓은 것들 보면서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 진짜로 좀 흥분했습니다 좀 흥분했어요 자 삼성전자 그냥 찔끔 4만원대 더 이상 안 쳐지게 찔끔 잡아놨구요 하이닉스 밑으로 더 쳐지기 좋은 모양입니다 LG전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더 가지를 않아요 그죠 SDI 여기 저점은 지킬 가능성이 있으나 별로입니다 이제 여기 위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생각합니다 삼성전기도 별로에요 현대차 관심있습니다 눌려주고 올라타고 눌려주거나 밑으로 좀 눌려주거나 하면 지켜볼겁니다 여기서 사면 물리기 쉬워요 물리기 자동차가 살짝 돌아서네요 자 조선주 현대중공업 좀 더 밀리면 13만원대 오면 한번 생각해 볼텐데 생각해 볼텐데 어 외국인이 더 많이 판다던지 아 이번주 금요일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동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목요일까지는 그냥 광망하려 합니다 덜이 돼 봤자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흠 현대미포가 좋으니까 현대미포가 팍 눌려주면 현대미포도 관심있어요 워낙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 편이었는데 현대미포 일로 올립니다 관심있습니다 여기 딱 눌려주면 관심있어요 바로 일로 올립니다 바로 일로 올립니다 말씀드렸어요 현대미포 관심있어요 눌려주면 죄송합니다 대화조선 해양 조선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도주입니다 현대건설도 관심있어요 관심있습니다 GS건설보다는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GS건설도 외국계는 들어오는데 GS건설보다는 현대건설 쪽으로 조금만 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2평선 더 뭉쳤거든요 조금만 더 왔다갔다하다가 딱 들어오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 뭐야 GS건설 여기 틀어막혀있어요 45,000원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관심있어요 여기 딱 눌려주면 18,000원권 여기 여지없이 딱 터치하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터치하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 20일 60일 인근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뭐 틀린거 하나도 없어요 평소 이야기하는거하고 삼성물산 이야 돌파했네요 돌파했습니다 거기까지 LG유플러스 관심있습니다 눌려주면 SK텔레콤도 관심있어요 20만건 28만건 20만건 잘못말했습니다 돈이 나빠서 공이 하나로 보였는데 KT도 접근해가지고 먹고나온 종목이고 통신조선이 괜찮아요 통신조선이 괜찮습니다 포스코 안해요 현대자출도 안할랍니다 고려하여 고려하여 관심있어요 SK이노베이션 관심없습니다 SOL 관심없어요 LG화건 관심있습니다 36만건까지 갔다가 한 번 더 눌려주면 관심을 가질게요 은행주 전혀 관심없습니다 전혀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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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관심없어요 정권주 관심없습니다 시장이 박살나는데 무슨 정권주 박살 보험주 그냥 막 피씹피씹하니까 안할랍니다 네이버가 서야될 땐 딱 썼어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안깨지고 20일 안깨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더돌파하고 이러면 관심있게 볼게요 카카오 힘없이 밀렸네 그러고 맙니다 힘없이 밀렸네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더 지켜보겠단 말입니다 NC소프트 안 빠지네요 관심은 있어요 넷마블 관심없습니다 LG생활건강 별로예요 아모레퍼스피트 관심있다고 여기 딱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있죠 잘 안빠져요 20일만 지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신세계 관심없어요 밑으로 쳐지면 더 빠집니다 24만 5천까지 더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반등해도 28만은 가기 힘들어 보인다 28만 가면 헤딩하고 내려올 가능성 높다 호텔실라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신세계 호텔실라 지금 별로예요 강하게 이야기한 적 없죠 그러니까 흠 이마트 별로예요 안전은 괜찮습니다 눌려주면 3만원권까지 눌려주면 3만원 완전 3만원권까지 안 밀리겠죠 여기 3만원 천원권 정도에 눌림목 주고 입행성들 막 보이면 그때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KTNG도 마찬가지로 눌려줘야되요 10만원 5천원권까지 농심 관심은 있습니다 오뚜기도 관심은 있어요 좀 지켜볼랍니다 자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우리 또 김여사님도 이야기 하시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어차피 무료방송인데 그죠 손가락 3번 움직이면 됩니다 핸드폰 보고 계신다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혀있어요 꼽혀 누르고 실시한 채팅 그리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한 채팅 누르면 원래상태 돌아옵니다 실시 형형아 니가 먹은거 토해내서 그래 먹은거 한번 토해냈잖아 거기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 그래 흠 근데 큰 손실 안보고 먹은거 토해낸게 어디냐 그렇게 위안해 그렇게 위안하고 자신감을 찾아야 돼 왜 니 부부 일부러 자꾸 한두 줄 가지고 하라는 줄 아니 그냥 가만히 이대로 지나가면 겁나서 다음에 손 안나가 다음에 겁나서 혹시나 빠질까 팔고 난 다음에 막 반등하고 이런거 나왔잖아 그런거를 의연하게 의연하게 이겨내야 된다니까 그게 다 경험이야 경험 나 그거 해외선물 할 때 하루에 손절 3번 더 하고 막 그런거 봤잖아 그러면서 플러스 나은 적도 많았잖아 그러한 것을 뭐 아무리치도 않으면 그건 이상하겠지만 빨리빨리 마음속에서 평정심을 빨리 찾아야 돼 막 짜증나고 막 싱싱을 나고 막 화나고 이런걸 빨리빨리 가라앉혀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냥 매매할 때는 그냥 아 매도 시그널 나왔으니까 수익이든 손절이든 끊었고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시그널 나오면 또 사고 그렇게 하는거야 그게 몸에 어느정도 자연스럽게 뵐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거지 사실 너도 이제 갸 1년 됐잖아 1년 안에 모든게 다 될거 같으면 그치 조금 권택이면 나랑 떨어져 지내자 그러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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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도 조금 그렇다며 나도 좀 그래 사실 별로 안찾잖아 요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웃겨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농담이고 하하 하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저도 자 50번 보고 계신데 좋아요 26개 싫어요 1개 상관없어요 자꾸 안 누르면 안하면 되지 방송은 뭐가 문제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무감은 아닌 의무감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치고 힘들면 그냥 안하면 것 뿐이에요 저는 저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이 좀 손해겠지 공짜로 듣던 방송 없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속된 표현 좀 쓸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곽강받고 뭐 좀 더 뜨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둬 그만둬 지는 것 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방송 끊고 좀 더 이야기 하죠 그러면 자 수고 많으셨구요 자 방송 오늘 아침 방송 못했습니다 못했구요 시장이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손실 본 분들 제법 계실텐데 딱 듣게 있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벌써 그죠 그래서 시장 낙폭 두드려 막기 전에 다 피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주식이 없는데 무슨 그죠 미국이 박살이 나든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현금 100% 의견 드렸는데 그죠 앞전 방송도 다 돌려보십시오 셀트리언드 팔자 그러고 안 산다 그랬어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싶지 않다고 그냥 관망하려 합니다 딱 그랬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방송도 다 했으니까 부부삼 이야기도 했고 그죠 그분은 그분한테 부인한테 이야기 하겠네 야 딱 듣게 이야기 잘 들어가 10% 안 두드려 맞다 야 그렇게 이야기 하겠네 그죠 시장 관망하자 했으니까 셀트리언드 안 산다 그랬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 방송 다 올라가 했으니까요 실시한 방송들 전부 녹화 방송 다 해놨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구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 해놓으셔야만 실시한 방송할 때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 다 알림 갑니다 딱 듣게이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아 날려주십시오 괜찮다 생각되시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한 채팅란 옆에 슈퍼챗 딱 듣게이에게 공식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됩니다 요새 한 3천원 겨우 벌어요 하루 방송 몇시간씩 하는데 그죠? 광고 나오면 열정시원하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주식 생추버 탈출 팁 엑기스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안보신 분 계신다 한번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암딱트케이야 암딱트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샛큐어 바디 에버리 바드 세이 에버리 바드 세이 야 암딱트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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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딱트케이야